. 보고 있죠 저기. 이게 내 채팅창이에요. 다른 핸드폰이죠? 그런데... 오야라는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를 샀는데 채팅창에 스피커를 켜니까 하울링 소리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하울링을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 이어폰을 꼽았어요 이거 블루투스로 해서 이거 보이죠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얘하고 얘하고 연결을 한 거에요 그럼 소리는 밖으로 안 들리고 얘만 내 귀에 들리겠죠 다시 그렇게 해서 나 귀에 꼽았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게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울링이 안 생기는 거에요 어 이게 알았어요 얘가 스피커가 나오니까 하울링이 생기는 거에요 그걸 나는 모른 거지 야 이거 새로운 걸 알았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건 오늘 괜찮네 Peng용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될 수 없는 걸sil홈 8,000ories 뜨거원도 하 YT 사람은 제 아이인의 계란물이 eternal 악마품으로 HARMDon 애국은 팬들 Folge ulla Rockefel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